그렇다면 우리가 공부를 하자 입장이니까요. 풍산 이제 모르고 있는데, 풍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마무리 했는데, 풍산은 일단 이 회사 가장 큰 단점은요. IR을 안합니다. 지금 2015년에 하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굉장히 싫어하는 투자자가, 펀드메이지들이 많아요. 이런 회사가 좀 반성을 했으면 되겠습니다. 반성을 해야만 해도 좋겠어요. 장장 사면요. 주주들의 돈을 모았으면요. 주주들에 대한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런데, 이 회사는 신동사업은 재련업체부터 구리를 공급받아서, 이걸 막 판이나 봉이나 동전이나 이렇게 만드는게 주력인데, 그러니까 이쪽은 굉장히 구리가격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수익성을 보면요. 딱 두가지로 됩니다. 수익성 재고자산 평가소기. 일단 구리를 재고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구리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뚫어져 버리면 손실로 발생하고요. 올라가면 이익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리가격이 이렇게 도도하게 올라가면, 대박이 나는거죠. 대박이 어떻게 났냐. 이렇게 나는거죠. 이렇게. 이게 다 영업이익으로 반영이 됩니다. 구리가격이 도도하게 우상향하면, 재고자산 평가이익이 발생을 해가지고, 영업이익. 그래서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오롯이 반영하기 힘듭니다. 그게 영업이익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구나 하는건데, 구리가격이 많이 봤는데, 그런데 방산 부분이, 어허 이쪽은 구리가격이 상관이 없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효자 노릇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풍선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진 환경이 되어버린거죠. 그래서 지금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두달만에 벌써 5,700억 계약을 했는데요. 공급 계약 기간은 2027은 25년이지만, 여러분 이미 예감하시듯이 만드는대로 공급하기 바쁘겠죠. 그리고 방산은, 제가 사우디에 우리 천무가 가있다고 그랬잖아요. 천무, 달연장 로켓인데요. 사우디와 계약했다는 얘기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무기는요. 미리 공급 다 해주고, 계약은 나중에 하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외에도, 뭔가 많이 해석하고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방산 부분이 새로운 캐시가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국제 돈 가격에 따라서, 실적이 춤을 추는 구조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생기고 있다. 방산 분 매출이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런 포탄 수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중국도 대만에 침공할 준비를 막, 지금 대만이 여기 있으면요. 대만이 여기 있고,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데, 여기 지금 중국이 지금 항해 금지 구역을 설정해 버렸어요. 그럼 우리나라 오든, 페르시아만을 싣고 오든, 배들이 또 둘러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만이 만약에 중국한테 맥혀 버린다. 중국이 지금 이미, 중국은 이렇게 자기들 내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 주장을. 그래서 미국이 항상,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막, 미국이 항해하면 항해자유야. 이건 공해야. 국제수역이야. 네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요. 만약에 중국이 이렇게 다 먹어 가지고, 여기를 내 해다. 여기 소말리아 해적처럼 통과 못해. 이러버리면, 참 무리가 완전 말라 죽죠. 그때 그런 상황이 되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그냥 굴복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통산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